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요 내년에 이사를 갈 거예요 내년에 이사를 갈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에 가요 올해 초등학교에 가요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친구가 아파요 오늘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오늘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내일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내일 몇 요일이에요? 내일 몇 요일이에요? 내일 몇 요일이에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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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요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